안녕하세요. 마술사 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전범석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아쿠정동 광림아트센터 광림아트센터 bbch 아트홀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거죠? 공연 대기실입니다. 마술사들의 대기실입니다. 최현우 마술사의 더셜로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 누구죠? 앞에 계신 분 저희 최고의 미녀 공연 팀장님입니다. 저희의 셜록을 최현우 마술사의 공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지금 얼굴에 화장을 안하셨다고 가방을 덮으셨어요. 대기실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최현우 마술사는 자고 있구요. 자고 있는 겁니다. 설정이 아니라 자고 있는거에요. 자고 있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이거 360도라 다 보여요? 야 신영공 마술사님 뭐하고있죠? 뭐하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본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대본이요? 대본이 어떻게 많이 본거 같은데요? 아 신문파리가 신문 주고와가지고 아 신문파리가? 뭐라면서요? 네? 20분이니까 네. 농파수벌 대기 네. 대박이라고 나오죠. 아 대박. 아 그래요? 완전 대박. 그럼 신영공 마술사 그럼 대박 기념으로 한번 맛을 한번 보여주시죠. 농파수벌? 네. 농파수벌 한번 맛을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되게 신기하게도 여기 마치 테이블이 있어요. 제가 놓은거 아니에요? 제가 놨어요. 제가 자유식으로 못찾아요? 어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도망가는 그 트레일러 영상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아 트레일러 연습 트레일러 영상보면 도망가는 그런신있잖아요 네. 그냥 바로 저에요. 아 깨알 홍보 아 이게 뭐있어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빠 서플. 네. 보여 드릴게요. 보여 주세요. 보여 줘요? 그럼 일단 많은 분들이 의심하니까. 한번 섞어요. 네. 섞어줘. 확실하게 섞어주세요. 리플 셔플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시스템이 아니냐. 그러신 분들이 워낙 많죠. 제가 한번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네. 확실하게 섞어주십시오. 이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확실하게 넣었고요. 네. 좋았습니다. 자 이제 다 섞었으니까. 아 근데 잠깐. 아 잠깐. 이거 혹시 또.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 표시한 거 아니냐. 아. 표시한 거 아니냐. 표시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때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뭐 없는 거 같긴 한데. 의심스럽긴 한데 뭐. 눈에 뭐가. 제가 안 보고 할게요. 안 보고. 안 보고. 정말 안 보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그걸로 못 믿지 우리는. 들어가. 여기서. 여기서. 숨을 쉬어도 이해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이렇게 터치로 돌리시면은. 360도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카드를. 네. 아니 좀 짜증 난다. 카드를 잡고. 네 잡고. 원하는 부분만큼만 떼서. 케이블에 내려놓으세요. 아 진짜 제가 원하는 만큼만 떼면 돼요? 네 원하는 만큼만. 네. 나머지 부분을 다시 덮어주시면 돼요. 아 나머지를 올리면 된다는 거죠? 네. 올렸어요. 한 마디로 컷 한거죠 컷. 네 컷컷. 그다음에 이 있는 카드를 보세요. 오. 네. 넣어주시고. 중간에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아무데나요. 아무데나. 거기? 진짜 아무데나요. 네. 네 넣었어요. 네 넣었어요. 네? 정리해주세요 이제 나갈거니까. 아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정리했어요. 다 됐죠? 네. 이걸 맞출 수 있다고요. 아 정말 답답해하니. 용박이 온거 아니죠. 여기 안에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카드를 섞었고. 리프셔플로. 그렇죠 섞었죠. 완벽하게 섞었고. 그리고 또. 제가 보지 않게. 여기 들어가 있는. 네. 제가 가뒀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뗐고. 네. 진짜 원하는 만큼만 뗐고. 네. 두 번이나 뗐죠. 네. 맨 위에 한창 보고. 원하는데도 집어넣었죠. 네. 저도 몰라요. 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불가능한거죠. 네. 하지만. 저는. 어. 아로엠의. 반사 최신이니까. 애드립이 생각이 안나는거에요. 아니아니. 대본 연습해야 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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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춤 대박인데. 자. 숫자면을 보고 맞추겠습니다. 순서로. 느낌이 오는데. 섞어서 뭐. 그럴 수가 없어요. 느낌이 오는 곳이. 아바타인가요? 아. keln고데요. 아바타인가요? 아. 바로 카드로. 네. 이가입니다.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스고잇! 이 스프링! 어떻게 알지? 이거 어떻게 알지? 분명히 섞었죠? 그죠? 원한 만큼 뗐고? 이렇게 떼고만 그냥 넣는 건데 어떻게 알았지? 와! 이 롱파슈프! 엄청나죠! 엄청나네! 정말 엄청납니다! 사야겠네... 사야지! 이건 무조건! 무조건 사야겠다! 사야지! 살 수밖에 없다! 저도 샀어요! 나 아침에 이거 파란색 다른색 다 사요! 한 번 쓰고! 진짜로! 색다른 마술로!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 도구가 정말 마법같은 마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서블